동해안에 가신 분들, 코로나 말고도 조심하실 게 또 있습니다. 너울성 파도가 침묵의 습격자처럼 순식간에 사람을 삼키고 있습니다. 배유미 기자입니다. 구조대원들이 급히 바다로 뛰어들어 페들보드에 매달려있던 남성을 구조해냅니다. 천천히, 천천히. 너울치니까 천천히. 어제저녁 6시쯤 강원 양양군 남대천 하구 앞 바다에서 페들보드를 타던 40대 남성이 파도에 휩쓸렸다 구조됐습니다. 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남성을 간신히 보트로 끌어올립니다. 강원 속초항 앞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파도에 떠내려갔다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해경은 두 사고 모두 너울성 파도로 인해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너울성 파도는 먼 바다에서 형성된 큰 파도가 해안가까지 밀려드는 현상으로 맑고 바람이 없는 날에도 갑자기 찾아와 침묵의 습격자로도 불립니다. 일반 파도에 비해 파도가 치는 주기와 파장이 길어 한 번 휩쓸리면 먼 바다까지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. 또 해안가에 이르면 힘이 약해지는 일반 파도와 달리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바닷물을 몰고와 위협적입니다. 최근 3년간 발생한 너울성 파도 사고는 29건, 한 해 평균 5명이 숨졌습니다. 지난주에는 태풍 루핏의 간접 영향에 이어 최근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너울성 파도가 이어진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. 너울성 파도가 예보되면 해안가와 방파제 출입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.